영동역 그 사람 어디 갔나요? 그 사람 어디 갔나요? 아주 가슴속에 남아 마음이 없이 다시 떠나려면 마음이 없나가봐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데 아무리 잊지 못한 영동역 그대 다시 돌아와요 처음 만나서는 영동역에서 그대 기다릴게요 저녁 노을지는 영동역에서 우린 손을 꼭 잡고 배차 타고 떠난 추풍년 공원에서 영원히 사랑하자 그 사람 어디 갔나요? 그 사람 어디 갔나요? 추억은 가슴속에 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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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기다릴게요 전거로 가슴속에 남아 나 그대를 기다릴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